백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노후대비다. 금융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메트로 신문 주최로 열린 2023 백세 플러스 포럼 축사에서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주요국과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축사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독했습니다. 경제협력계 발기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미국 21.5%, 영국 13.1%, 핀란드 6.9%와 비교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대부분이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 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에서 가계 자산의 재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대로 전망하는데 저성장 국면은 올해 한 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도 정점의 시기를 지나는 만큼 노후준비는 저금리 추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는 올해 1월 경기 추세가 저전부근에 진입한 만큼 증시 변동성이 진정돼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가 2,400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분할 매수해 비중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호지형 우리은행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택을 팔 수 없던 다주택자는 지금이 세금 걱정 없이 양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오는 2024년 5월까지 유예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했습니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의 주택을 팔아야 절세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연 미래의세 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국민연금 개시 시기와 관련해 자신의 건강상태, 수익률 예상수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컨대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63세에 수령할 수 있지만 앞당겨 58세에 받을 수 있고 늦춰 68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령 시기를 앞당길 경우 연금은 1년당 6%씩 감소하고 늦출 경우 7.2% 증가합니다.